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가 제18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산시가 지난 21일 시청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3년 만에 열리는 제18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과 행사주관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후 처음 열리는 큰 지역축제인 만큼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전기, 가스,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축제는 사소한 안전부주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